네,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2학년도 경찰대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두 집합 X와 Y를 X는 AN들의 모임인데요. AN은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고요. 로그 AN 더하기 로그 AN 플러스 2N을 만족한다. 자, Y는 A 네 번째 항들의 모임이에요. 그런데 걔는 요 X의 집합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요것도 요거를 만족하는 집합들 중에 네 번째 항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랬을 때 집합 Y의 모든 원소의 합은 P 곱하기 100일 때 P의 값을 구할 문제다. 결국엔 일단은 요 집합 X를 해석을 해보자. 그럼 집합 X의 해석은 말 그대로 이거를 한번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로그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2N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. 그러면 결국에는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뭐다? 10에 2N 승이다. 얘는 뭐예요? 100N 승이죠. 자, 그러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1보다 100에 N 승일 때 우리는 뭘 구하라? 네 번째 항이 돼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. 이 중에 네 번째 항은 도대체 뭐가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. 자, 그럼 우리 뭐 해볼까요?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.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N에다가 뭐 1을 먼저 집어넣게 되면 A1 곱하기 A2는 얼마다? 10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A4까지 한번 좀 써볼까요? A2 곱하기 A3는 100의 제곱이다. 3을 집어넣으면 A3 곱하기 A4가 100의 3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렇게 됐을 때 A 네 번째 항이 뭔지를 구해주자라는 거죠. 자, 어떻게 하면 되겠냐? 보세요. 지금 나와 있는 지금 A1 곱하기 A2의 곱이 항상 100이라는 얘기가 뭐예요? 둘 다 자연수의 곱이 100이 된다라는 것은 A1과 A2 둘 다 뭐의 약수다? 그렇죠. 100의 약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둘 다.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1이면 얘가 100 얘가 2면 50 이런 식으로 둘 다 100의 약수라는 얘기예요. 그러면 그걸 밑에다가 한번 가져가 봅시다.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2가 뭐라고요? 100의 약수인 거예요.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 아까 2였을 때 얘가 50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50인 거죠. 그러면 A3는 지금 뭐가 돼야지만 이게 100의 제곱이 되겠냐면 결국에는 얘가 2 곱하기 100이 돼야지만 A3랑 A2를 곱한 게 100의 제곱이 되겠죠. 왜요? 아까 이게 100의 약수 중에 하나 50이라고 하면 얘가 2가 있고 100이 있어야지 얘가 되는 거다. 자, 해석해봐요. 얘는 100의 그러면 약수와 곱하기 얼마인 거예요? 100을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. 다른 숫자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보세요. 10 곱하기 10이면 여기가 10이 되면 얘는 10 곱하기 또 100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100의 약수 곱하기 100이다. 자, 그러면 A3가 뭐라고요? 100의 약수 곱하기 100이에요.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아까 지금 예를 들으니까 50이면 얘가 2 곱하기 100이었죠. 얘가 그러면 2 곱하기 100 가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. 그럼 얘는 뭐가 돼야겠냐라는 거죠. 그러면 얘 보세요. A4는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결국에는 100의 세제곱이 되려면 마찬가지 100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50이 있어야겠네요. 그래야지만 100의 세제곱돼요. 얘가 A4예요. A4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? 이 50이라는 숫자가 결국엔 뭐가 되고요? 100의 약수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얼마를 곱한 거다? 100을 곱한 거다. 아, 결국에는 A 네 번째 양도 뭘 얘기해요? 100의 약수 곱하기 100이더라. 라고 구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그런 A4들을 전부 다 더하라는 것은 100의 약수 곱하기 100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결국에는 Y라는 집합 자체가 어떻게 되겠냐? 결국에는 100으로 묶어놓고 나머지가 전부 다 여기다가 뭘 곱한 거? 100의 약수를 곱한 거. 이거 어떻게 쓸까요? 100의 약수를 일단 먼저 쓸까요? 100의 약수가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? 100이라는 건 100은 지금 뭐의 제곱?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잖아요. 그러니까 100의 약수라는 건 실제로 3 곱하기 3, 9개가 있겠고요. 그 100의 약수랑 얼마랑 100을 곱한 거다. 자, 문제는 뭐라고요? 그런 모든 원소의 합이에요. 그게 P 곱하기 100. 아, 그러니까 100의 약수의 모든 합에다가 100을 곱하면 답이겠구나. 그러면 우리 약수의 합 뭐예요? 약수의 합은 2의 0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에 여기도 5의 0승 더하기 5의 1승에 5의 2승 그거를 합을 곱한 거에 결국 여기다가 얼마를 다 곱해라? 100을 곱해라. 얘는 전부 다 약수들이 만나서 다 더한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지 되겠죠. 그러면 결국에 얘 계산하면 이거는 계산합시다.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얼마다? 여기가 7이 되겠고 얘가 1 더하기 5 더하기 25다. 31이 되겠다. 그런데 곱하기 100.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요? P 곱하기 100이니까 P만 구하라.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. 그러면 결국에는 P는 7 곱하기 31. 얼마입니까? 7.217이 되겠구나. 됐죠?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다고 270. 결국 A사라는 것은 100의 약수 곱하기 100이라는 것만 파악을 했으면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정보가 많으신다. 아멘